21세기 미국에서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킨 뮤지컬인 해밀턴이 시카고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원정 pd가 해밀턴의 창작자 린 마누엘 미란다를 인터뷰했습니다. 많은 흥행 기록을 깨트리며 공전의 히트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해밀턴이 시카고에 돌아왔습니다. 뉴스 매거진이 해밀턴의 창작자이자 극본가, 작곡가, 연출가인 다재다능한 제작자 린 마누엘 미란다를 만났습니다. 이지만, 저희가 가장에서 시작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마우스 시바님으로서에 태어난 시카고를 통해 한 배 fighters. 저희는 정말 감성하며 가기 전에 이어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를 받는 다 시카고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유명한gh Sang작자들에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지영상의 장관에 따라서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언제나 아남에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나라에서 이를테른 다양한 장관은 어린이들입니다. 이 멤버 비트에서 전부가 참고해요. 마누엘 미니티로 이어가고 비출냐에 이물 binnen 3년간을 잠시리며 걷고 싶습니다. 18세기 미국 건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의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뉴욕 푸에르토리코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미란다는 해밀턴이 극중 주요 인물 중 유일한 이민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 이 사회의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 이 사회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우리에게 많은 이민자들의 의미가 될까. 에밀턴은 기존 뮤지컬이나 연극과 다르게 쉴 새 없이 빠른 전개와 밀도 높은 구성이 뛰어납니다 거기에 힙합과 R&B의 뮤지컬 넘버가 매우 특징적입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전례 없는 작품이죠 사운드 트랙으로 그래미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은 란에의 modèle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가 힙합의 목소리로 그래미상 제작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각각의 라고도 세밀화된 타미가 됩니다 이런 장소에서의 인정과는 parall不확복은 그래미상에서의 부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제가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퍼라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매일 매일 매우 존경합니다. 뮤지컬 해밀턴은 퀄리처 드라마상과 11개 토니상, 그래미상, 올리버상, 케네디 센터 아너까지 폭넓은 수상 경력을 자랑합니다. 뮤지컬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네덜란더 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